아 잘 피해간 거 같아 안녕하세요 최태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어 저 친구는 누구지 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한 프로필 저는 일단 풋풋한 20대 초반이고요 2001년에 SBS 피아노라는 작품에서 조인성 선배님의 아엽을 그리고 큰 눈과 시원한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소 한번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성대문사나 개인기 이런 거 맞아 맞아 혹시 가져올게 필요가 있으세요 이성균 선배님 성대문사를 한번 야 장준혁 너만 의사야? 나도 의사야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끝으로 미소 한번 다시 한번 고개 돌렸다가 하나 둘 셋 필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못난이 쉬이고 직구 인터뷰였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새해 1일 드라마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꼭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고마운 분들의 이름을 가슴에 한번 꼭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수요일엔 한 밤 여 Melanie 최애 최애 고마운 inho amazon